3월 17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이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찾아가는 자동차검사소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이번엔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의 지원으로 더 꼼꼼한 차량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서비스는 검사시설을 갖춘 대형 화물차를 이용해 이동식으로 차량을 점검했으며 근무지원단은 직원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 차원에서 지난 2020년부터 연 2, 3회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군 잠수함사령부가 군항에 정박 중인 잠수함을 대상으로 야간 불시 소화 훈련을 전개해 화재 예방과 대응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날 훈련엔 진해 기지사령부 소방대와 잠수함사 5분 전투대기부대, 의무대와 인근의 정박한 함정 승조원들도 참가했으며 화재 조기 진압 능력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역량 체득은 물론 국가전략무기 체계인 잠수함의 생존 능력과 전투력도 강화시켰습니다.